빨리 와 빨리 강남이 형 같이 가 빨리 따라와 강남이 형 같이 가자니까 빨리 따라오나니까 엄마 엄마 왜 그려? 저기 석이와 삼촌하고 승모도 그려? 아이고 뭐요? 석이가 와 할머니 아이고 내 아귀야 내 자수가 그래 해미 보러 서울서에까지 오다니 어머니 그려 잘 왔다 잘 왔어 어머니 그려 들어가세요 어머니 절 부터 받으셔야죠 그려 그려 더 들어가자 네 어이 자 자 옳지 아주 앉으세요 아이고 자 그려 그려 어디 어디 보자 아이고 내 자 하하 먼 길 어느라 고생들 많았지요 아니에요 어머님 참 재미있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응 그려 난 이제 저랬으니까 나가서 놀아도 되지 엄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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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형님 아이고 아이고 왜 나와 좀 쉬지 않고 아이고 들어가요 아니에요 저도 일 좀 거들어야죠 흠